이 믿음,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인간의 최고의 경지는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최고 인간의 믿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본토 진척 아비주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고 너는 복에 끊어야 된다 네 시로만 위하마 천하만 복받는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말씀이고 떠나라 그리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떠났어요 떠나는데 갈 바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이에요 가난 땅이 아니에요 가난 땅인데 이제 떠나고 와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지시할 땅 지시할 땅 그날과 날 지시를 할 테니까 떠나고 봐 떠나고 봤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디로 가는지 계속 가난 땅 갔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한 건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연결되죠 아브라함에 또 약속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그건 상급이니라 왜 두려워 말라 했을까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롯의 사건이 나와요 롯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싸워가지고 찾아와요 그때 굉장히 전쟁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두렵겠죠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네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방패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거든요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집에 길린 자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급자 네 몸에서 난다 그리고 이제 약속해주기를 하늘의 목표를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6절 읽어요 6절 시작 아브라함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뢰에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으니 의뢰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아브라함의 최초로 여기서 약속을 받아요 믿으니 의로해 계시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니 의로해 계신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믿으니까 죄 해결되고 의로워서 총가한다 이거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믿음하면 그냥 깜빡하나니 그냥 그냥 믿음 믿음은 통과 왜냐하면 죄가 어디서 왔냐 불신함이거든요 하와가 안 믿었고 선악과를 땀 먹었거든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것이 죄가 지옥 가게 됐어요 회복을 몰라야 돼요 다시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인간의 죄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으니 의로하겠다 놀라운 약속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땅을 약속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 가난한 땅이 내 것일까 알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제 3년 된 암소 염소 수준양 이렇게 재물을 바칠 때 보니까 그때 하나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계게 된다 그러니까 400년 애굽에서 종사할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읽고 나온다 나올 때 큰 재물을 금은 보아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 제사가 연락된 거 17절 읽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로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긴 거기서요 지나더라 이 각을 떠서 가운데 쪼개는데 햇불이 싹 지났다 이게 성의 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상달된 거죠 상달된 거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믿음이 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냐 반응을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면 내가 반응한 삶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약속해 주니까 믿으니 으로 여겨주고 그리고 이 땅 얻을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제사들이라 그리고 또 햇불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계속 아브라함과 대화가 되잖아요 교제가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은 이런 거 하나님과 계속 약속해 주고 믿으니까 만약 장세기 12장에 떠나는데 안 떠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떠난 게 떠났고 하랑이 했고 저 한 번이가 그때부터 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계속 하나님의 얘기하면 아멘 동행이 되는 거죠 동행이 우리 믿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 단계가 한 단계 하나님께 더 깊은 단계를 끌고 가셔요 17장에 보니까 99세가 됐어요 약속해 놓고 금방 주시는 게 아니에요 99세 100세에 주시려고 하고 이제는 마지막 내가 완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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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러거든요 그릇이 되라 축복이 되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할레를 행하라 할레 세례를 받으러 하고 또 이름까지 거쳐요 아브라 아브라 한 번이라 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를 끌고 가는 목적이 어디로 끌고 가는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볼 때에 일단 우리들은 누가 잘나고 똑똑고 돈 있고 배우고 이걸 보는데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세 단계로 봐요 애굽에 사는 사람 육의 사람이고 광야 40년에 사는 건 육신에 속한 자가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다 시계와 분쟁이 있어서 광야 우리가 옛날에 훈련받는 것은 육신에 속해서 아직도 영의 사람 안 됐기 때문에 요단과는 가난 땅 가난 땅 간 것이 신령한 자가 사람인데 지금 믿음의 사람은 가난 땅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난 땅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가난 땅인데요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삶이냐면 신령한 자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신령한 자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보면 여기 서울을 가는데 걸어갈 수 있고 또 케이트 타고 갈 수 있고 또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비행기가 제일 빠르죠 비행기 타는 것은 신령한 자가 삶이 되는 거예요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에요 그럼 이 지상 땅을 따로 써요 믿음으로 산 것은 이 세상 법칙에 집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윤리 지식에 의해서 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게 하는 건데 영에 사는 삶은 오병이요 거기에 축사하니까 오천이 먹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은 처음으로 초월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훈련식이 뭐냐면 그런 신령한 자의 삶으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기를 여기 본문을 다시 보면 다시 15장 나중에 약속해 주기를 19절 19절 객족석 근육석 간문족석 이 모든 족석의 땅이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땅에 사는 족석들을 쫓아내고 네 자손이 이 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현재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단계에 안 왔어요 근데 믿음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 가난한 땅에 내 거 안 됐다 하더라도 주신다 약속했으면 받은 것으로 믿고 이불을 신하고 살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 사대 사라 민족의 여주인 아이도 하나 못 낳았는데 계속 이불을 신하고 살아요 그거 뭐냐면 아브라함을 영적인 사는 삶으로 이불을 신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없는데 그게 영에서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진로 믿으라 그래야 그들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된대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영어세계는 시간과 영어를 초월해버려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거든요 이 지상에 살면서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을 넘는 것이 영혼의 시간이 없어요 영혼의 영혼 그러니까 아직 현재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 들이는 거 손에 없어도 그냥 주었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이라고 1년 동안 계속 이름 부르고 말하고 신하고 그게 영의 삶 믿음의 삶이에요 자 이 산을 명의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는 아니면 그대 된대 이게 영의 삶이거든요 믿음으로 행동에 반응한 삶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진아한테 오왔다고 생각하고 살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영적으로 비행기 같으면 날아란 거야 자 예를 들어 성렬공항에서 활주로가 날아가면 400km 이상 비행기 날아야 돼요 빨리 갈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날개가 공기 지향받았고 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이륙을 때 굉장히 빨리 날아가잖아요 빨리 가잖아요 빨리 갈 때 올라가지 천천히 달릴 때는 비행기가 안 떠버린다 그러면 400km 이상 800km 올라가 버리는데 믿음의 삶은 신령한 자 삶은 이 땅을 떠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교제에서 음성 듣고 사는 거죠 현재 없는 데 있다고 하고 준다고 하면 준다고 믿고 이게 영적인 사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뭘 얻기를 좋아하고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게 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수준 영적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받아도 새끼 밥 먹고 가요 그냥 사면 감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의 사랑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은 이 일이 돼 그리고 마귀를 이겨버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게 믿음으로 반응한 삶이다 말씀 다시 말하면 가난한 땅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가난한 삶이에요 소망과 기뻐하고 믿음을 살고 감사하고 살고 환경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살아 마음이 부여해 이미 그건 가난한 땅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자면 하세요 우리들은 대부분 그래요 뭘 달라가면 그걸 주시면 그걸 주는 것을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뭘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 합격해주세요 뭐 여러가지 그 원하는 소원을 계속 아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그 축복이 오면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해버려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과정인데 자 이 사오랑은 왕이 됐어요 근데 왕 자리를 더 좋아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말씀 안 들어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깨뜨려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를 끌고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으면 끊는 것이요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더 기도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오병의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 산이 올라가 또 기도를 하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응답 받았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더 기도해요 더 올라가 더 기도 무슨 얘기냐면 응답의 결과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제에서 사랑해서 살면서 대화하면서 친해지면서 사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의 맛을 알아보는 사람은 시간만에 오후 2시 기도해야 되고 8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네 뭐 힘들어 즐기는 거지 신랑과 신부 만나서 교제에서 데이트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데 무엇을 그것이 부담돼요 재밌어야지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제여야 되잖아요 교제에 그 교제하게 되면 자 우리는 아브라함 이렇게 살았다 아브라함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에서 음성 듣고 있잖아요 어? 뭐를 얘기했다 뭘 주겠습니까 뭐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해라 이따 네게 줄게 어? 그리고 완전해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들었던 음성을 지금 남겨놨기 때문에 성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최고 수준이 되니까 음성 다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음성 안 와 어떻게 해야 돼 감동 답다 감동 감동으로 와요 성경 많이 읽어놓으면 그리고 감동 안 와도 성경이 이미 나와 있어 주는 자가 받냐 보겠다 그러면 로펠레가 지난주에 설계했잖아요 자기가 죽을병 걸렸거든요 근데 그 액자나 보고 우리는 받기를 요하거든 주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주는 것이 복이 다했거든 받는 것보다 우리는 받아야 누가 나한테 갖다줘야 날 좋아해 나한테 자꾸 누가 주라고 하면 성가셔 힘들어 나도 힘들는데 쭉 주라고 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말씀 갖고 살아 아브라함처럼 지금 음성 못 들어도 성경 갖고 살자 이 말이에요 성경 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네 내가 나눈다는 것이 빵 하나 먹고 싶은데 쪼개서 반만 먹고 더 먹고 싶은데 주었다 이게 주는 거거든요 나눈 거예요 나눈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 참 중요해요 나눠야지 그냥 남아 갖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 갖고 주는 것은 하나님 별로 안 봐 내가 꼭 내가 지금 꼭 10만 원 꼭 필요해요 근데 좀 아껴 쓰고 5만 원 쓰고 5만 원을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것이 그래 네가 쓰고 싶은데 좋냐 하고 사랑이다 하고 이제 이걸로 심었다고 그러면 심고 그게 이제 믿음에 반응한 삶이에요 삶은 그러면 알았다 넌 그러면 주면서도 하나님 이름으로요 내가 한 거 아니예요 하나님 꼭 주시라 그러네 그리고 하나님을 주셨다고 딱 그렇게 주어야 돼 내 이름을 주면 또 상관없어 그럼 하나님이 다 보셨어 아보라니씨가 음성을 못 듣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이더라고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 좀 업어주고 살아라고 그렇게 할게요 네가 대접하고 네가 대접해줘 이게 말씀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반응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그것도 말씀 살고 나오고 하나님과 계속 의식으로 살아요 요셉이 보드가처가 유혹합니다 지금 이 집안에 사람에 암투도 암도 없다고 이미 작전을 다 짜놨어서 싹 보내불고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을 꽉 붙잡았어요 그때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이래 부려 하나님이 보고 있어 이래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옆에 살고 있지 여기 눈 맞아서 종사리에서 해방도 되고 풀리게 되죠 그러면 자기는 근데 나는 종사리를 하더라도 그럴 수 없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반응 반응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사는 것이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응한 사람이다 이 말이 할렐루야 이 스포진 목사님이 그 당시 자기도 교회하고 있는데 고안하면서 300파운드 가르기 필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300파운드 300파운드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부흥회를 찾고 친구들한테 나 부흥회 불러줘 그래갖고 가서 부흥회 오고 사례바드 그래갖고 아랫게 그 당시 엄청난 거금 300파운드를 모아놓고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 기도했는데 너 조진물러에 갖다 주워라 하나님 내가 이거 뭐 이렇게 고생했는데 조진물러에 주워요? 계속 갖다 주워라 이렇게 하아 그냥 마음 상관없어 어쩔 수 한번만 갖고 왔대요 조진물러 교회에 갔더니 조진물러가 무릎고 강단에서 하나님 300파운드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또 하고 가서 여기 응답 왔어 하고 와 그냥 속에서 갖고 와버렸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 음성을 들은 수준은 스포전 조진물러 듣고 있는 수준 최고 수준이죠 그 정도 들어보면 그 수준에 달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 뭐 되라 아이고 힘들어 뭐 힘들어 서울 걸어가지 말고 병기 타고 가라고 계속 400교 달려라 하니까 아이고 달리면 400교 달리면 떠나니까 병기 그러면 이게 응답도 음성도 듣고 그리고 스포전 그 주관한 게 스포전이 하나니까 내가 턱 그 다음날 300파운드 갖다 줘버려 또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주지 아 그러네요 갖다 준 게 또 갔다 왔는데 이제 재미가 있고 신발한 거 야 이것이 이렇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축복이 막 방방떠갖고 날마다 교제하고 이게 믿음에 반응한 사람이에요 기도합시다 신감사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아멘 2 5 2 1 1 2 2 2